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노후주택들 그리고 혹시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람들 노리는 이유는 나도 좋은 집 하나 갖고 싶은데 아니면 보다 좋은 환경 갖고 싶은데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새로 증축된 새로 나온 아파트들 새로 나온 주택들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눈 돌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에 풀리니까 나도 쉽게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어야 돼요. 지금 급하게 뛰어드신 분들은 뛰어드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고 꼭 그 맥락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죠? 30년 이상 노후 주택 이런 것들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 공약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죠. 쉽게 풀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준비와 그 다음 사업 시행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 준비가 있고 그 다음 시행이 있고 그 다음 관리 처분이 있고 마지막에 종료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힘든 첫 번째 부분 아예 실행도 못하고 있었다. 여태까지는 40년 이상 된 게 30년이 됐으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아까 노후 주택을 막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0년 이상 된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살기도 힘들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식이냐. 나 하나의 몸을 갖고 이 몸테크 돈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들어가서 그 힘든 곳에서 버티다 보면은 이 노후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아 나도 이제 좋은 집 들어간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방법. 쉽게 얘기하자면 진짜 몸테크 내 몸으로 모든 걸 희생하겠다. 혹은 세월을 견디겠다 하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거를 10년이나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그동안에 그리고 이런 구조 안정성 가중치 하향 이런 설비 노후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풀릴 거다. 문제는 뭐예요? 이 몸테크 수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몸으로 오랜 세월을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노후된 데도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낡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결국 사람들이 이득을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이득 실현 부분에서도 이제 초가익 환수제 이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준다니까 이득이 실현되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자기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어야 내가 실제로 성공하는 곳에 들어가서 성공을 이뤄내느냐 혹은 내 재산을 불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우선 기초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 얘기하자면은 원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길도 삐뚤빼뚤하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는데 아예 이 지역을 싹 갈아엎는 거죠. 싹 갈아엎어서 어떻게 됩니까? 길도 반듯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면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없었는데 학교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지역 일대가 바뀌는 거죠. 보통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좀 공공의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지방정부가 이런 계획서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까와 차이점이 뭐냐? 그래도 기반이 그 지역이 좀 낙후됐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만 좀 새로 지으면 되는 거. 주로 그 지역을 물론 재건축하는 부분도 넓다 보면 길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건물만 새로 크게 올린다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 아까 얘기했죠. 이익, 그 다음 자신의 이런 지역 개발이 되면 그 부분들 당연히 이익이 나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봐야지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낮았던 용적률에서 높은 용적률로 어떻게 되죠? 높은 건물을 지으니까 방이 많이 나오죠. 방이 많이 나오는 만큼 분양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놓이고 건설사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열심히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울까요?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이유는 뭐죠? 그거는 수요자, 공급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까지 그리고 목표가 예측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의 피맨이 되겠습니다.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지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머러우 및 포스코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업자 선정 같은 거 되고 나서 이게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분담금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분담금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 나가는데요. 우선은 이 재개발, 재건축의 장단점은 뭐냐? 자, 장점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 지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집니다.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주변에 여권도, 사는 여권도 해결되고 그동안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에서 이득을 실현하려는 것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 재개발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느냐 알게 됩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가 늙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30년 되는 것도 있고 40년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준비, 사업시행, 관리처분, 사업완료 이 네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약 나온 것들을 보면 이 사업준비와 사업시행이 보다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냐? 사공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공이 많은 문제가 뭐죠? 조합 설립이라든가 조합 인가라든가 시공사 이런 선정들이 딱 나왔을 때 결국엔 이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죠? 조합 설립 전, 시공사 설립 전까지만 해도 건설사들은 간을 빼줄듯이, 쓰레기를 빼줄듯이 온갖 혜택을 얘기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이 미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이 장밋빛 미래대로 빨리 빨리 진행돼야지. 재개발, 재건축은 그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돼야 이득이 잘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공사 설립하기 전에 조합원들 관련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물갈이 되고 막 뇌물 먹고 했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반포에서 이사비만, 그냥 이사비만 7천만 원을 주겠다 해서 선정된 시공사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 싸움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법정 싸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공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이 시공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자꾸 이렇게 조합, 그 다음에 시공사,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여기에서 처분하고 나가는 사람들 온갖 이권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 들어왔는데 낙후됐으니까 그래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생각하는데 이미 사업 완료 단계에서 이미 끝났죠. 보통 분양할 때 되면 거의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가깝게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빠른,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 시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조금만 더 빠른 시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 시기에 들어가고 더 싸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 시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아예 이런 거 선정되기도 전에 낡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선정되기도 전에 이 낡은 지역 가장 싸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곳이 어딘가를 찾고 거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지금 노후주택이 지금 인기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짜 원활하게 그냥 이루어져도 보통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평균이 13년입니다. 13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풀려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고 해도 최소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이게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뭐니까? 왜 자꾸 이게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이거 되려면 조합장이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개발, 이거 하는 조합장 저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 빨리 될까요? 법률 전문가가 되면 빨리 될까요? 아니면 진짜 부동산 학과 교수님이 조합장이 돼도 빨리 될까요?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C공사 선정돼서 사업 건설사가 이제 주도권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 원 이사비 주겠다 어디에는 이사하는 동안에 생활 그런 거 하는 거 5억도 떼주겠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결국에 이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C공사가 선정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건설사, 마찰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법률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문제는 뭐죠? C공사 선정 전과 C공사 선정 후에 가불관계 바뀐다고 제가 방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이 전문가들도 당할 수밖에 없느냐 C공사가 평당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들여서 여기를 공사해서 완료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솔직히 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 소장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끝까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조합장이 아닌 이상은 그 C공사가 애초에 낸 계약서나 장밋빛 미래가 얼마든지 공사비에서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못 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품질이 어떤 거가 품질의 재료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하다못해 브랜드의 기역자, 니은자만 바뀌어도 그 공사비가 완전히 고무줄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그 공사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C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빨리 짓는 거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최대한 그 공사비 내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조합원들 감옥 가느니 그런 얘기 나왔다가도 공사하는 중에도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공사비 문제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좋게 해줘야 하잖아 하면 요구하는 게 있죠. 분담금을 더 내셔야 돼요 시공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더 하고 싶으면 분담금 더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금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 더 싸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담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공사 선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 돼요?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정되고 나서 실제 분담금이 얼마쯤 나올 건가 예상을 하시고 그 분담금에 맞춰서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되게 협조하는 거고 만약 이 분담금이 좀 어렵다 그러면 빨리 팔고 나가셔야죠 그렇게 되는데 이 분담금이 그렇게 높아져도 해결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분담금 높아지면 분양가들은 계속 올라가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전 정부에서 막 두드려 패니까 어떻게 되죠? 서울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됐죠 근데 왜 그러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잘 이루어지려면 이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득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득 보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득 보게 한다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자님 혹시 여기 이득 보게 해드린다는 이 건설사의 말의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님 이득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득 본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게 건설사들이 분담금 올리면 우리가 이득 볼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건설사들이 절대 손에서 안 놓는 게 있습니다 분양 분양 자 분양가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들은 아 이거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분담금 올려가지고 이거 좋은 자재를 쓰고 이거 좋은 명품이 되면은 분양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이 보유하시게 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득 보게 해드릴게요 분양가 높이면은 아파트 가격 높은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를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명품 아파트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득을 보는 거는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순이익이고 어찌 보면은 이거는 시장경제에서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기도 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재개발 재건축 상담 오면은 지금 시기는 굉장히 주의할 시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 2022년 2만 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하반기 공급이고요 2023년 5만 호 자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 말고도 그 전에 이미 그 전 정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8만 호 그 다음에는 13만 호 이게 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나올 아파트들입니다 자 공급 물량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상기신도시를 기점으로 엄청난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금리가 제가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강의하면서 이 전 세계에 물가가 오르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국가의 화폐가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외화로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금리 상승 제가 유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제 국물 가격 오르는 거 원유 가격 뿐만 아니라 국물 가격 오르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올해 2%까지 금리 상승할 거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 심리가 쪼그라듭니다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굴리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굴리기 어려우면 투자 심리가 줄어들거든요 자 물가는 계속 상승 기미고 그 다음 금리는 분명히 2%까지 올라갈 거고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아니면 2023년 그래도 2024년까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잘 이루어지는 시점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빨리 재개발 재건축 잘 되고 싶은 그런 상황에 가고 싶다면은 요새처럼 주택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던 시기 그런 시기 혹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찢고 올라가는 시점 그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들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주변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시공사들 분양가 그러면 못 올려요 그러면은 이득을 보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분양가 마냥 올린다고 하는데 분양가 나중에 올린 만큼의 아파트 가격도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하락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멈춰 있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요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2022년 동안에는 새 당선인에 의한 공약들로 그런 올해까지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올해 입주까지 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어딘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가도 어떻게 되죠? 이번 정부의 문제점은 뭐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당선됐는데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문제가 많이 뉴스에서 언론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조차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이번 정권의 문제점이죠 이번 정권의 부동산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분양가 상한제 걸린 것들 그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져도 재개발 아까 얘기했지만 분양가를 덜 올려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는 곳은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혹은 그 지역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지역이면 굳이 그런 시기가 아니어도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곳에 가셔야죠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곳들은 개발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올바르게 한참 막 시작하는 10년 전 세중시라든가 동탄시라든가 평택같이 이제 개발지 시작하는 곳들이 그런 곳은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없죠 애초에 시작하는 곳들이니까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런 곳에서도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곳을 찾아라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요즘같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혹시 내가 이런 것 맞는지 항상 이런 시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